북한의 특급 장교 미정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철저히 원리워치를 따르는 엘리트 군인의 강직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정면 또한 바라봐 주시고요. 차가운 카리스마와 인간미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른쪽 끝까지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혁명적 푸른한 리성혁 동무 따뜻한 눈빛 여러분들 많이 남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짝 손을 흔들어서 자연스러운 모습 지금 장교 완전 비기가 돼가지고 조금 강직하고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네 바깥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네 오른쪽 끝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신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패션사업을 읽은 기업 CEO로 등장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눈무신 아우라와 함께 사랑스럽고 엉뚱한 면보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 하이클래스의 모습 윤세리는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러는 때보다 손예진씨 연기보식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자 정말 셀럽 윤세리로서의 오늘 모습. 아우 가디건에 살짝 이 트윙클 트윙클 빛나는 우리 손예진씨 손예진씨만이 소화할 수 있죠. 네 아름다우십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우 우리 손예진씨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여신 감기입니다. 네 우리 손예진씨와 함께 이어서 현빈씨와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빈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앞에 베려요 예 뒤에 계신 분들도 촬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두 분 정말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워낙 뭐 이 두 분의 만남부터 화제가 됐죠.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작품에서 두 분이 보여주신 리정혁과 윤세리의 가슴 떨리는 로맨스 얼룩은 곳이네요. 네 주말이 너무 안 와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실지 두 분의 커플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와 리정혁의 야권녀 서단념을 맡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좀 틱틱되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 순수한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서단의 솔직 당당함의 여성분들도 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우 오늘 가죽으로 굉장히 멋진 우리 당당함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도도한 맵잔녀 서단의 모습 많이 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손을 들어서 자연스러운 모습도. 네 여기 서재씨. 아 당당한 맵잔녀 퀸크로스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서재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 야심 가득한 영연미채 사업과의 매력 과연 어떻게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워낙 또 완벽한 네모와 예 정말 연기 천재 우리 김정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또 복귀하는 자표인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가 큽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예의 많은 김정현씨의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구성준의 매력 이 무대 위해서만큼은 더 편하게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하트 아 환한 미소와 함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자리인 만큼 많이 긴장될 것도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서재씨와 함께 커플차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재씨 김정현씨 그 중에서 누구는 각자 현빈씨 손예진씨와 미변 삼각 구도를 이룬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함께 시선 맞춰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두 분이 이렇게나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서당과 구성준의 관계에도 여러분들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트로 아 좋습니다. 자 당장에서 만큼은 두 배우님 그야말로 완벽한 투샷 어우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두 분. 네 자 왼쪽 다시 한번 하트로 네 이 두 분이 펼쳐줄 또 다른 케미 과연 어떤 발전 포인트가 수가 있을지 오른쪽 끝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 네 오른쪽 네 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투샷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네 두 분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단추 촬영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빈씨 손예진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빈씨 손예진씨 서지혜씨 김정현씨까지 이렇게 네 분 모시고 단추 촬영 진행합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역시 왼쪽부터 함께 시선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분이 함께 서계신 이곳이야말로 정말 불신착하고 싶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배우가 선사할 절대급비 로맨스 열기가 올 겨울 추위를 다 녹여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끝까지 달아봐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 마지막이지야 2020년 새해를 여는 명품 드라마 TVN의 사랑의 불신착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이팅 예 외조부터 역시 네 TVN 토요일 드라마 사랑의 불신착 화이팅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자 사랑의 불신착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분 함께 모여있으니까 하트로 또 한번 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의 불신착 여러분들 하트로써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드리는 최고의 드라마 연말연시 만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사랑의 불신착 이니만큼 예 여러분들이 또 하트 포즈로 네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잘 못 들게 할 사랑의 불신착 매일 회원 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준은 공동이 네 안녕하세요.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미정혁이라는 일부이고요. 엘리트 출신의 북한군 대위 역할이고요. 원칙주의자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살혈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허담기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의 0.002% 하이클래스 그 재벌 상속영 일세리 역을 맡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자랑와의 관심을 가졌으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북한의 편안 백화점의 외동자로서 황희 하이클래스 넷장 역할을 맡았고요. 이장영의 약국녀였어 네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응의 문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사랑의 부시창에서 규승준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위치 사업가이자 상위권이고요. 네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뻔뻔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어떤 때는 독사같이 강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습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게 된 계기는 우선 감독님이랑 만나를 통해서 하게 되었고요. 제일 처음에 감독님이 한참 건강을 찾고 좋아질 때 감독님이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즐겁게 좋은 추억관리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잘 전달돼서 너무 감사하고 작품에 참여하게 됐고요. 음 내 계기는 감독님과 함께 만나면 아니니까 어이 감독님에 대한 무언 신뢰 물어보기 좋습니다. 어 먼저 대본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 북한이라는 어 북한 여자라는 캐릭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생활권 북한의 생활권에 대해 대본이 많이 쓰여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굉장히 궁금했고 북한에 대해서 그런 대본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저한테 어 작품을 선택하는 일과를 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시넘시스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아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흥미가 없고요. 그리고 대본을 이렇게 딱 보는데 보통 이렇게 대본을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율셀이 캐릭터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 작품은 꼭 해야겠다. 율셀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많아요. 성공밖에 모르던 인물이 갑자기 사모로 북한으로 가게 되면서 율셀이 위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나는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지는 모습도 엉뚱하면서도 재밌고 여러 부분에서 정말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대로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박재윤 작가님의 작품 글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끌렸던 게 예기치 못한 상황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경 이런 데서 오는 예기치 못한 스토리들에 끌렸었던 것 같아요. 나의 신들이 다 각자 예측을 조금씩 벗어나서 다른 재미있는 스토리들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참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혁이라는 인물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작품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산 인물들을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가볍고 밝고 경쾌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사랑의 부시작용 이 작품을 보게 될 것 또 만났고 그래서 지금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재미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에 이어 또 함께 맞춘 호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전공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분? 일단 협상이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촬영 방식이 조금 독특했어요. 요한 촬영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전혀 다른 공간에서 서로 따로 연기하는 시간들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진 씨랑 한 작품을 같이 했지만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다수 때 가졌었고 그게 조금은 협상이랑 다른 장면 조금 밝고 경쾌한 그리고 예진 씨의 매력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에서 만남도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마련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저한테는 지금 너무 좋은 상대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진 씨랑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극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협상 그 당시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꼭 함께 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고 우리 송여진 씨 어떠셨나요? 어 네 사실 배우가 또 다시 작품을 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인형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 대본을 읽으면서 이 역할에 정말 100% 실크로율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미 씨랑요? 네. 이 정도 그래서 리정혁 역할을 진짜 현미 씨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정말 다행히 같이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고 어 영화에서는 사실 서로 부딪히는 심들이 없어서 호흡을 맞췄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번에는 어 너무 이제 같이 만나는 심들 많고 또 서로 이렇게 알콤달콤한 모습들 그리고 점점 키 커져가는 관계들 많이 보여드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 분에서 여러분들께 볼거리를 많이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잘 맞아야 한다는 연기적으로 벌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두 분이 어 이 사랑의 불신착을 놓고 워낙 친분이 있으시기에 작품전에 상의를 좀 하셨다거나 그런 과정도 있었나요? 질문을 해주셔서 상의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서로 같이 대본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정말 친분이 있고 동료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위해준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어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괜찮은 것이라고 마음이 졌을 것 같고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데요. 많은 분들의 배려 덕분에 연척계도 건강이 좋아진 상태인데요. 작품을 임하는 각오는 물론 배우가 작품으로서 대중분들에게 연기로서 다가갈 수 있는 일은 즐거움이란 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좀 더 신중하게 연기를 좀 더 공들여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걱정은 뒤쳐서 죄송합니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조 때 북한 특수정예 무대에 출신 형사역이었고 요번에는 특급 장교 역할 이란 말이에요. 별을 달리할 것도 같긴 한데 어떻게 변주를 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북한 역할이네요. 일단 이 공조대 림철이 형이라는 역할과 지금 사랑의 부시착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직업 특성상 갖고 있는 단단함들 그리고 복직함 그리고 간인함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들이 비슷한 지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사랑의 부시착에서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어떤 인모나 군인적으로 모여지는 모습 이외의 다른 모습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또 반대로 인물 스윙할 때 군인의 모습을 반대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하고 순수하고 순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허닙기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지금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들이 이 두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레이어하는데 굉장히 큰 매력 중의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현빈씨가 이야기하는 북한말은 그저 섹시하고 멋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상류층 여성으로서 어쨌든 북한말을 소화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또 접근을 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일단 평양사투리 수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사투리 그전에 남한 경상도나 강원도 이런 사투리를 해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사투리를 쓰기 된 역할을 맡아서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쉽게 접하지 않은 사투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뭐 촬영 들어가기 한 두 달 전부터 사투리 수업을 받으면서 또 영상이나 아니면 자료들도 많이 찾아갔고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네. 기대에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셨군요. 네. 뭐 방금 전에 맥잔녀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게 퀸카라는 뜻이잖아요. 그 외에 혹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사랑의 눈시작을 시청한다면 또 좋은 글을 사투리 몇 가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떠오르기가 힘드실까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살까기 아 살까기 뭐 이런 뭐 치읍시다 뭐 이런 치읍시다요? 건빼라는 뜻이 아 네. 살까기 살까기 다이어트 오 다이어트 이런 단어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에 많이 녹아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저희 드라마에 좀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이게 구분해야 하는 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찝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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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하나님이랑 그렇게 됐는데 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웃음하게 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어 그게 작품을 선정하는데 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이 한 번 작품을 했었고 그 작품으로 인해서 친문관계가 쌓여있던 상태였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호흡을 마시고 싶었던 상태의 데모였었고 네. 이런 기회도 왔고 그래서 너무나 그냥 함께 기분 좋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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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찬가지 이고요. 다음에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민 씨가 저도 뭐 같이 작품하면서 어 또 한 번 정말 좋은 로맨틱 코미디 멜로 를 같이 하고 싶었고 어 모르겠어요. 감독님은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어 너무 좋은테문에 같이 작품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만 한 것 같아요. 불편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럼 케이크 되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반전이네요. 예. 예. 뭐 사실 뭐 어쨌든 다 두 분이 지금 얘기하셨지만 저는 크게 걱정 안했고 저는 되도록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서 뭐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아 예. 두 분이신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어 그 어쨌든 현빈씨는 그전에 공조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 대본이 되게 그 호흡이 좀 빠른 드라마랑 그리고 북한 사투리를 처음에 듣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좀 되게 빠른 그 호흡의 말들을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현빈씨가 되게 그 딕션이 너무 정확하고 그 사투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이장현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배우여서 예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 어 오케이 수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손혜진씨도 음 손혜진씨가 이런 어떤 재걸려나 이런 것들을 어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어 이게 어떤 다른 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또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두 분을 모시게 된 건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원래 긍정적으로 어 케미가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 밝고 경쾌한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우리 이재원 감독님도 너무 깨발락이에요 아 작품항에서는 아 네 만난 적이 없어요 아 아 창고할 때도 현빈오빠랑 아 그랬는데 네 마주친 신이 단 한 개도 없어서 솔직히 사랑의 글씨창에서 처음 호흡을 맞춰먹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네 또 정현씨도 신기하게 질퇴하시네 저도 마주친 적이 없죠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리딩때나 저희 회식때나 롯데만 뵀던 거 같아서 네 솔직히 지금 두 분 다 처음 호흡을 맞추는 거라서 네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회식자리에나 리딩에서 뵙었던 우리 내 모습과 또 이렇게 직접 호흡을 맞추면서 카메라 앞에서 여기하는 그 모습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음 네 아 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걸로 아닌가 봐요 아니 뭐 아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는 대화를 많이 못해봐서 네 근데 이제 뭐 실살이다 보니까 네 그때도 뭐 네 인상은 했던 걸로 기억을 아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어우러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사기꾼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막 되게 많은 어떤 영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영어를 원하는 언니 대사는 안쓰어 주셔서 아니면 또 어떤 악센트나 이런 발음이 중간중간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사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네 기본적으로 설정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따로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들은 네 그때 적재적수에 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진짜 본인은 구습증과 좀 싱크로율이 어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워낙 김정은씨는 다른 생활의 이미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네 연기 정말 열심히 우직하게 잘해야 돼요 저는 항상 연기를 할 때 50도 50인 것 같아요 제 모습도 절반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저와 다른 모습에 50%를 끌어와야 하는 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원래 굉장히 어 엉뚱하고 발랄한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제가 했던 역할들이 조금 더 어둡거나 그 멜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돼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뉴스리 를 연기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뭔가 되게 유쾌해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도 그 모습이 얄밉지만 나는 되게 긍정적인 발랄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도 차양을 계속 몇개월 하다보니까 우리가 점점 윤생화 되어서 70% 80% 비슷해지고 네 60% 비슷할 것 같아요 어 정혁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중에 하나가 많이 표현 안하고 그리고 말수가 또 그렇게 많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생이와 성혜진은요? 어 거의 100% 도달했어요 두달 두달을 했대요 네 어 예진씨도 아까 뭐 말씀했지만 어 예진씨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레젤에 있는 배우에요 네 그 다른 모습들이 요번 드라마에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 어 본인도 모르는 세리가 막 나오고 있군요 예 기대됩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밤노나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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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노나때는 그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캐릭터였어요 제 나이에 맞는 어 정말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굉장히 따윈 정말 발을 놓고 어 모든 상황들도 그랬고 어 정말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아주 내추럴한 연기를 생활 연기를 보여 드릴 수 있는 작품이었고 이 사랑의 부식장 같은 그 세리 역할은 정말 캐릭터적인 역할이에요 대사도 굉장히 많고 또 박진 작가님이 대사의 맛을 너무 재밌게 써주세요 대사량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저의 큰 고민이기도 하고 또 상황이 주는 판타지적인 모습들 그러면서도 어쨌든 계속 판타지적인 모습만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게 진행될수록 어 이 모든 상황들이 더 진짜 그럴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몰입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점 두고 촬영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덕분지 봤었고 저는 진짜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친분이 있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배우로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이번에 연기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느끼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되게 존경한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그만큼 너무 좋았고 어 저희도 동댓고 무슨 이길 수 있을까요? 어 이길 수 있을까요? 10% 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아 근데 시청률도 너무너무 많이 중요하죠 근데 일단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봐주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사랑의 무시장 많이 기대해 주시구요 어 겨울동안 봄이 오기 전에 겨울동안 따뜻한 드라마로 인사드릴테니 어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재씨 어 저희 말고도 정말 많은 배우들이 저희 둘이 뒤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드라마 면발에 따뜻하게 어 집에서 재밌게 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저도 한참 정말 저희 너무 추운 날씨에 열의를 불태우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최선을 다해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흥미씨 네 어 저희 드라마가 예비치 못한 상황에서도 어떤 설렘과 따뜻함을 이야기하는데 어 올겨울 저희 드라마가 여러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어 예상치 못한 따뜻한 설렘이 되는 작품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진 가져주시고 조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문을 해야 돼 문을 드라마 귀여워 우리 아저씨 저희는 walter야 나 잡고 오셨을 거야 너무 아파 저 아디라 저기 저게 저게 나ức 거 따귀하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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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고마워 고마워 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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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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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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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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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생선 ormal 고춧가루 투명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맙습니다. 지옥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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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 에이입니다. 소나트 손하트 다음 대도요 동의자 Africa ني 말씀드린다 어머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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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네. 페리네 오빠 보여. 어두운 명백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모르는게 없어. 아 눈 없어. 좀 나쁜데. 같이 한 번 해드려주세요. 오늘 수고. 우리 수고. 못 먹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왼쪽부터 시간 충분히 갖고 바라봐 주시고요. 사그라지지 않는 분노를 안고 입성한 이태원 거리에서 새로운 꿈의 도전을 펼치는 인물인데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죠. 우리 박서준 씨가 탄생시킨 박세로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환한 미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박서준 씨, 박세로이 하면 소신, 패기, 간단한 예명사 아닙니까?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두 주먹을 불꽃 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뜨거운 눈빛, 내가 박세로이다. 오늘은 반털머리에 살짝 멋을 내보셨네요. 멋진 모습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멋진 청춘을 연기할 우리 박서준 씨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서준 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김다미 씨는 신이 내린 두뇌를 장착한 고지능 소시옵에서 조이서 역으로 데뷔 이후 첫 드라마 도전에 나섭니다. 우리 김다미 씨도 왼쪽부터 시간 충분히 갖고 바라봐 주시고요. 손끝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IQ 162 그리고 또 엄청난 팔로워를 보류한 SNS 유명 스타라고 하는데요.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천사같은 얼굴 너머의 다큰 카리스마가 반전인 김다미 씨의 파격된 시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환한 미소로 지금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첫 드라마 도전이시잖아요.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큼한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상큼한 스마트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네. 전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이서만의 시크한 눈빛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시크한 눈빛. 여유롭지만 시크한 이서만의 눈빛. 아, 좋습니다. 몸에 힘을 다 뺀 시크한 눈빛. 아, 투톤 염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표정에 감사합니다. 담임 씨 고맙습니다. 담임 씨도 무대였습니다. 와, 너무 멋진 모습으로 유재명 씨는 요식업계의 몬스터 장가의 장대희 회장 역을 맡으셨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누구보다 치열한 세월을 살아온 장대희 회장은 자비 따위는 없는 권위주의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돼요. 예, 카리스마 넘치게 또 뒷짐진 모습 너무 멋집니다. 중앙도 한번 시간 충분히 갖고 바라봐 주시고요. 악연의 라이벌 박새루이와 대립을 예고한 만큼 우리 박서준 씨와의 뜨거운 연기 대결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너무나 멋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나와주셨는데 네, 또 부드러운 미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 내가 장대희다. 예, 내가 장회장이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사랑이자 장가의 전략기획 팀장 오수아 역을 맡았습니다. 우리 권나라 씨도 역시나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장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장가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당찬 첫사랑 소녀부터 도도한 커리어 오만까지 완벽한 변신을 예고한 권나라 표 오수아의 등장. 무척 궁금해집니다. 왼쪽 끝까지 역시나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완벽하게 오수아로 변신하셨네요. 우리 권나라 씨, 카메라를 향해서 우리 박새로의 첫사랑 아닙니까? 네, 첫사랑의 설렘을 유발하는 상큼한 미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벌써부터 하고 계시네요. 상큼한 미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안직맞은 손가락 같은 가지 고맙습니다. 예. 왼쪽부터 예, 상큼한 미소. 예, 감사합니다. 예, 몸을 또 살짝 기울여주셨고요.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끝까지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의 커리어 오만으로 변신한 수아의 도도한 모습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도도한 수아. 예, 도도한가 팔짝. 예, 도도한 모습. 예, 그리고 권나라 씨 늦었지만 연말에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워낙에 유명한 원작이기 때문에 드라마 자체도 원작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많이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추가된 상태에서 드라마가 이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드라마 초반은 많이들 보셨다시피 이제 웹툰 원작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작가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그렇고 저도 이 드라마에 끌렸던 이유가 역할의 서사가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매력이 느껴질 정도로 드라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초반 부분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웹툰을 먼저 접하지 않으시고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정말 웹툰을 찍고 나온 것 같은 우리 배우님들의 완벽한 싱크로율이 아주 큰 재미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박서준 씨의 반풀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제 시선에서 계속 우리 서준 씨의 옆모습이 보이는데 뒤통수도 정말 잘생기셨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없는 머리를 꾸역꾸역 올리느라고 조금 쉽지 않았고요. 이런 날 나름대로 멋을 좀 내봤습니다. 일단 원작에서는 오수아의 서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서사가 좀 잘 녹여져 있는데 어렸었을 때 새로이와 그런 풋풋한 청춘?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사 때문에 어렸을 때 힘듦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현장에서도 선배님이나 감독님이나 스탭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서준 배우님부터 대답해 주시죠. 유독 청춘물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청춘물을 좋아해서 사실 선택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청춘이기 때문에 지금 청춘을 저도 나름대로 저의 청춘을 청춘을 표현하는 작품에서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작품도 역시나 청춘이 대변이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일단 원작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이 새로이라는 역할이 이 원작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내가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공급증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감독님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굳이 저의 선택의 기준이 청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됐는데 기회왕 한 김에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클래스 선택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웹툰으로 먼저 보게 되었었는데 웹툰을 보자마자 한 3시간 만에 금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재미가 있었고 흥미롭고 또 조이서라는 캐릭터도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캐릭터라고 느껴져서 한번 연기를 하게 된다면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감독님 만났을 때 감독님이 저만의 조이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웹툰 보실 때 우리 배우님들도 유료결제로 보신 건가요? 아 우리 유료결제로 보고요. 책을 사서 다시 봤습니다. 아 우리 광진 작가님께 아주 큰 도움이 됐겠네요. 네 저도 유료결제로 웹툰을 봤고요. 처음으로 결제한 웹툰이었습니다. 저는 만화를 좋아하는데 종이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었고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각오하는 건 악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품에 임하는 게 하나의 저의 어떤 그런 방향성인데 이유가 있고 또 소신이 있고 그 사람만의 굴곡 있는 인생사회의 어떤 한 부분에 현재의 모습에 박새로이라는 젊은이와 악역이 시작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 구조상 표면적으로는 질기고 아주 모진 그런 악역의 역할을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어떤 삶의 이유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독님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표현하고자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어떤 눈빛, 떨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장 같은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좀 노안으로 봐주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젊다고 많이 들었는데 방송이나 영상에서는 나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노역을 한다는 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쨌든 특수분장까지 하면서 흉내 내기 끝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 회장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예를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많이 상했는데 특수분장을 하느라 아마 이 작품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혀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교복도 입으셨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셨는지요? 어색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했고 교복을 입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한 지 많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많이 말랐었지 지금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교복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영상에서 표현이 됐을 때 그 느낌들 저는 이제 고등학생부터 성인이 됐을 때 성장했을 때 이 과정들을 또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제 성장기를 많이 좀 돌이켜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말투에 대한 지적들이었거든요. 너무 어린애처럼 말투가 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그 밥을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좀 끄는 말투들이 사실 좀 어린애들의 말투거든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게 되고 고등학교 때 최대한 막 어린 척 하진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얼굴이 중학교 2학년 때 얼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뭐 상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처음 또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좀 많이 저 역시도 긴장이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했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 스타일을 이제 처음에 알았던 게 리딩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도 다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10부 정도 촬영이 진행된 상태에서 호흡 가지고 사실 뭐 안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대본 리딩 때부터 좋은 기운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일단 너무 현장이 지금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요. 같이 연기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금은 좋기 때문에 뭐 네. 호흡은 좋은 것 같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되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래 배우 선배님? 또래 친구들이다 보니까 나이 또래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뭐 선배님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뭐 매니저님들 실장님들 또 저희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작품에서는 뭐 감독님이나 작가님이나 같이 촬영하는 배우분들께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가 식구들의 케미도 대단하죠? 밤밤뿐만 아니라? 네. 아무래도 밤밤은 이렇게 또래 배우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으쌰으쌰하고 파이팅 넘치는데 또 장가 같은 경우에는 유재명 선배님이나 김혜연 선배님이나 계시기 때문에 뭔가 포스로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네. 어떤 세대에 소통이 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어떤 상징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주 선거했고 이미 성공한 사람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의 고 warns에 어떤 대립도 있고 그 다음에 닮은 듯 닮은 듯 닮지않은 듯 닮으니까 네 닮았습니다. 유재명 팀원님도 반털머리세요. 어떻게 보면. 닮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를 본 듯한 박세闇을 보면서 육체는 노세해지면서 이제 곧 저무는 현대적 친구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선명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작품 내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박서준 배우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데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가 리허설하고 나서 그냥 바로 슛 타고 그리고 오케이가 나고 돌아서서 너무 좋고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허설 과정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촬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일단 촬영하면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의 그런 연기적인 부분일 것 같고 선배님 워낙 잘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이라는 인물이 장회장이 없었으면 새로이라는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을 자극 시켜준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장회장이라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은 시너지들이 많이 과열이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아직도 이 질문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사실 그 공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너무 부담이에요. 뭔가를 계속 생각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좋죠. 감사하고 공약이라는 것은 공약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감사함을 적게나마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일단 두 자릿수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자릿수는 됐으면 좋겠고요. 10%는 정말 엄청나게 만족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배우들과 감독님, 작가님 모든 스태프들의 노고는 시청률로 표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 되면 그 정도만이라뇨. 그 정도가 되면 찍어, 장고, 찍어 잘하시네요. 그 정도만 되면 자꾸 저 혼자 있는 것 같네요. 그 정도가 되면 정말 날개가 달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요식업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약 부분도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었어요.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단밤이랑 포찰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그런 거 해보는 건 어떠냐. 저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실제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김축국을 마시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두 자리가 된다면 시청자분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방 1일 포착 느낌으로 공약을 또 내세워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김축국은